영화 공조와 덕킹이 설 연휴 극장가를 사로잡았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공조와 덕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. 공조는 개봉 당시 덕킹에 밀려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렀으나 반격에 성공해 이날 덕킹보다 몇 시간 앞서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 특히 공조는 설 연휴 4일 동안 269만 1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45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. 이로써 공조는 1월 개봉한 영화 중 최고의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.